모두들, 털하입니다. 북미의 일본 망가 수입 출판사가 한국 콘텐츠 전문 인프린트를 설립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북미에서 일본의 망가를 주로 수입하는 곳이 있어요. 북미는 미국이죠, 미국. 마블의 나라 미국. 미국에서 일본의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 같은 일본 만화들을 주로 미국으로 수입하는 회사가 있단 얘기에요. 근데 한국 콘텐츠 전문 인프린트를 만들었다. 인프린트가 뭔가요? 인프린트는 출판사가 만드는 자회사입니다. 그렇죠. 보통 인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출판사 안에 있는 회사. 예를 들면 문학동네라는 출판사 안에 애니북스라는 인프린트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엘릭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출판사가 있지만 사실은 한 회사가 한 회사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을 인프린트라고 합니다. 일본 만화만 계속 수입해 드려오던 미국의 어떤 큰 회사가 한국 콘텐츠를 좀 드려와야겠느데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네. 일본 만화의 북미 지역 판매량을 보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는 출판사가 두 곳이 있어요. 비지 미디어가 그 하나고요. 그 엔프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이름인데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엔프레스, 비지 미디어. 네. 비지 미디어는 고단샤를 제외한 모든 만화를 수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프레스는 라이트노벨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번역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곳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걸 내기도 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보신 분들도 왼쪽 맞죠? 여기요거요거요거. 네네네. 여기요기. 거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다 엔프레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좀 키워서 볼까요? 여기 엔프레스라고 보이시죠? 여기. 자, 뭐가 있나 볼까? 나 혼자만 레벨업. 그쵸. 그쵸. 여기 보이시죠? 엔프레스. 나 혼자만 레벨업 1, 2, 3권이 지금 탑5 안에 3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등은 로어 올림프스고요. 로어 올림프스. 네. 그렇죠. 그리고 14위가 버림받은 황비. 이런 작품들을 이미 수입을 하고 있던 곳이에요. 북미에. 내가 좋아한다. 뻔홈. 이런 작품들을 수입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 곳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번에 나혼 랩의 제작사 레드아이스 그리고 레드아이스가 세운 유통사 리버스와 함께 아이즈프레스 오른쪽에 보이는 이 회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회사 아이즈프레스에서 올 가을에 총 9종의 웹툰 원작 작품을 책으로 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작품 중에 세 작품은 하이브와 네이벌툰이 합작한 작품. 음. 첫 코. 네. 그런 작품들이고요. 네. 그리고 멸망 이후의 세계. 멸이새라고 하죠. 멸이새. 네. 그리고 곱게 키웠던의 짐승. 재원황후. 더복서까지. 네. 이게 네이벌툰 작품이고. 그리고 두 작품. 도굴왕과 악역의 엔딩은 죽음뿐. 네. 카카오페이지 작품이죠. 이 총 9작품을 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이제 뭐 써오셨지만 그 스튜디오 작품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노블코믹스니까 웹소설 원작인 작품들이 좀 많다. 그리고 개인 창작자 작품이 더복서밖에 안 보인다. 이게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좀 아쉽죠. 근데 여기서 같이 웹소설도 냄대요. 오. 네. 그래서 웹소설의 출판 버전. 오. 네네네네네. 을 일단은 하이브의 새 작품으로 시작을 하고요. 점점 낸다고 합니다. 일단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뭐. 더복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개인 창작자 작품이. 시장 개척을 할 체력이 있는 스튜디오 작품이 먼저 나가고. 이 판매량을 끌어놓으면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뉴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원고하다가 귀를 열고 원고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얘기를 들으시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어? 다 스튜디오 작품들이네. 개인 작가 작품 별로 없네.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스튜디오 작품을 웅호화하고 더 좋아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개인 작가시잖아요. 전 개인 작가니까요. 심지어. 보통 이제 그건 어떻게 보냐면 저는 안 갔던 거 갈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기 완전 미개척지야. 새롭게 뭔가를 해야 돼. 그럴 때는 보통 잘 싸우는 애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안주그래를 보냅니다. 그게 있어요. 잘 싸우는 애 말고 잘 안 돼도 버틸만한 어떤 힘이 있는. 탱킹이 되는. 그런 거를 보내는데. 주로 개인 작가보다는 스튜디오 쪽이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척후병의 역할은 안 들키고 가는 거고. 그리고 길 뚫는 공병의 역할은 길을 잘 뚫는 거지. 잘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자 이제 뚫리면 뚫리고 좀 잘 되면. 또 진정한 어떤 랭커들. 진정한 또 개인 작가들 중에 영웅 유닛들 많이 가겠죠.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니까.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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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번에 처음 가야 작품들도 하나같이 정말 한방이 있다. 진짜들입니다. 진짜 한방이 있네요. 다. 그래서 저는 이 로고가 좀 재밌더라고요. 왼쪽에 I가 마치 웹툰 스크롤 내리는 것처럼 되어 있고. Z랑 E가 책을 펼쳐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의미를 담은 것 같다. 항상 웹툰을 책으로 만들 때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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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잘 아는 곳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레드하이스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레드하이스가 붙었다는 말은 뭐냐? 이현석 PT님도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 웹툰 스쿨에.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웹툰 스쿨에 반가운 우리 크루죠. 크루. 이현석 대표님. 조만간 또 제가 모시고 싶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관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여쭤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